아으. 아이씨... 아이씨... 아, 뜨거워. 도현 씨... 도... 도현 씨! 나... 나 왔어요. 내가! 길로 갈게요! 갈게요 어디, 의 씨! 의 씨! 괜찮아요? 피나는데? 괜찮아요? 괜찮아요 도연 씨? 괜찮긴요, 안 괜찮은데 아니요! 도연 씨, 나 괜찮아! 나 진짜, 진짜 괜찮아요! 이렇게 만났으면 대체 뭐가 더 중요해요! 도연 씨!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망설였어요! 늙은 남자 좀 만나면 어때? 술집 좀 나가면 어때? 근데 이게 다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! 도연 씨!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! 내가! 앞으로 정말 편하게! 미안해요 내가 나 지금 무슨 소리야? 도연 씨! 도연 씨 이거 그냥 놔두고 너희가 너무 맛있게." 할아버지